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스탠바이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 네 저희 이번 앨범 액트4 캣트씨는요 장화시는 고양이를 컨셉으로 했고요 저희가 동화, 명화, 영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동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 내용이 가난한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조력자가 되는 내용인데 지난번 앨범에서 당충전 돌이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앨범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지껏 보여드렸던 컨셉과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파워풀한 가창력이라고 보겠습니다 파워풀한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퍼포먼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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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부터 알까요? 우선 제일 유명한거 하나 둘 셋 아 굉장히 민망하는거 아이고 아이고 없으니 그걸 하시는거예요 그거죠 이거 네 모자를 림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쪽 이쪽. 여기요. 하나, 둘, 셋. 오, 너무 또렷다. 둘, 셋. 둘, 셋. 어, 네, 그러니까 altar Rabia. 우린 두 Lust. 하나 만들ENA 사는 것이 waż lolololol, 이를 더 länger? humanoid. 제랑 hey, 여러분. 해 나NE mo viral. 그리고 그들 extremely故った, 성대무수 한 번 해주세요 갑자기 갑자기 하나 준비해주세요 징구이냐? 징구이냐? 디나물리 걱정 갈수록 갈망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든 문을 얻고 싶습니다 어디로든 문이 아시나요? 어디로든 문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어디로든 문으로 여행가면 좋겠군요 장하시는 고양이가 여행을 떠나잖아요 물건은 안 떠오르는데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거든요 저희 구부다이 멤버들이 다 같이 그걸 써서 대중분들을 좀 올리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음악방송 1등을 빌어가지고 음악방송 1등을 꼭 한 번 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해야 되나요? 네 한 번만 해야 되나요? 하나 둘 셋 나 너무 헷갈려 왜?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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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일단 되게 행동이 느릿느릿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공주님분들이 이렇게 느릿느릿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웃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 웃는 게 없고 그리고 특히나 자이신을 꾸미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공주님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거울을 정말 봐야 돼요 맞아 거울로 항상 자기 모습을 체크하고 이런 게 공주 같애 공주로 꼽히시는 소위 공주님만큼 제가 언젠가 꼭 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거 봤어요 공주님처럼 이렇게 인사 한 번 보내주세요 어디 더스타 시청자분들께 더스타 시청주여 아 뭐야 공주가 깜짝 놀랐어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장공주예요 너무 억울하게 고양이 요장 캣트씨를 통해서 다양한 고양이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더 부츠도 다양한 매력이 잔뜩 숨어 있으니까요 이번 퍼포먼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고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느낌 시작해 픽업 Vikings ambitions 여러분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의 controle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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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